네, 스탑! 네, 스탑! 최영대 뉴스 정면승부 격동의 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입니다. 지금이 개헌론이 적기다. 임기 내 헌법 개정 완수하겠다. 저도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이미 개헌 정국은 본물이 터진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새누리당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필요성 등 총론에 있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점이 문제라는 반응입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기 위한 정략적 국면 전환용 개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승부 2부와 3부에서는 개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봅니다. 2부에서는요.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하고요. 3부에서는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연결해서 여야 의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이슈인 개헌 논의.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와서 공론화 과정을 밟게 됐는데요. 개헌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고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역설적이지만 블랙홀처럼 온갖 이슈를 빨아들일 태세인데요. 박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든 이유 왜? 왜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 대선 당시에 공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개헌이었습니다.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것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략이었죠. 어느 대통령이든 자신의 공략을 이행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략을 1년여 남은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완수를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왜 이때냐라는 데 의무구심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최순실 씨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레인덕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니까 레인덕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개헌은 블랙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사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런 각종 의혹들이 파묻혀버릴 가능성이 개헌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권으로서도 보면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던 전국을 반전시킬 그럴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말씀하신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건 박 대통령 본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헌법 흔히들 말하는 87년 체제 변화돼야 한다는 개헌 필요성은 많은 국민들 또 정치인들은 공감하는 바인 것 같은데 정작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드니까 찬성과 경계의 목소리가 지금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찬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즉각 논의하자 이렇게 밝혔고요. 또 김우성 전 대표 경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환영의 일색이었는데 반면에 야권은 조금 기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물론 이게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논의일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국면 전환용 개헌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개헌 자체에 반대할 명분은 또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개헌 카드가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해도 이게 개헌이라는 게 국가 체제를 개편하고 다시 미래지향적인 국가 개조에 나서자는 건데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오늘 당장 대답 보니까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각 당의 주자들이 개헌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차기 정부 초기에 개헌을 추진하자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국민의당 경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경우에는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전 대표 경우에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부터 논의하자. 그다음에 개헌 논의하자라는 식으로 먼저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개헌 논의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즉각적인 반응을 삼가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제3지대를 말하는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이재호 전 의원이라든지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이 개헌 문제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는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칫 입장이 다른 입장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앞으로 대선 구도가 특히 야당의 대구선 구도가 이렇게 변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깜짝 개헌 카드가 제시되는 바람에 정치권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느낌인데요. 시간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을 말했어요. 내년에 개헌을 완료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럼 개헌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개헌안은 발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둘입니다. 국회에서도 가능하고 대통령도 가능한데 국회는 제재구역 과반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안은 또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발의를 하면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되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정부 나름의 기구를 구성을 해서 개헌안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일단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의석수를 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만으로도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개헌이 가능한 그런 여서야 될 국회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이 국회 통과된 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면 개헌안이 확정이 되고 대통령은 바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헌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보니까 공고 또 국회 또 국민투표까지 보니까 최대한 1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4월 재보궐선거가 4월 12일에 열리는데 그때 같이 하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2월 초 정도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때까지는 어떨지 저는 잘 의구심이 있고요. 아니면 상반기 중에 한다면 6월 정도에 생각할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 내년 12월 20일에 같이 국민투표안을 붙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개헌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구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어떤 방안 정도로 정리가 되나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권력구조 개편. 당장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자. 그리고 재앙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선을 보자. 그리고 5년 단임을 손보자는 것은 정책의 이관성을 위해서 4년 중임제로 하자.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분권형제를 채택하는 방안은 의원내각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집정부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자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지 새로운 안이 나올 것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단 하나의 안만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고 그런 안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현실에 잘 맞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부터 쏟아질 테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관절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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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 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